맞아요! 피어스의 신공 무대! 그리고 저희 비타민의 무대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이번 공연 진짜 대박이거든요. 많이 기대해주세요. 준비되셨죠? 네!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 한 번 더? 네! 좋아요. 지금 바로 어머 어머 아주 소리를 열심히 잘 들려주네. 지금 바로 2023년 첫 클레버 전개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튜브 여러분들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댓글로 계속해서 반응 남겨주시고요. 오늘 공연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까지 눌러주세요.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클레버 아카데미와 함께하는 클레버 페스티벌. 첫 번째 무대는 어떤 팀이 준비하고 있나요? 대망의 첫 번째 무대를 장식해줄 친구들은 과연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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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밀크캐라멜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. 밀크캐라멜팀이 보여줄 무대는 릴세라핌의 임퓨어리스라는 곡으로 무대를 준비하였는데요. 이번 무대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기대가 되고 좋아하는 곡이거든요.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것 같은 마음이시죠? 네!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.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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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